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영가족 여러분 고난주간 둘째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을 통해 온전한 생명을 위해 성경의 말씀대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피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 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몰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바로 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묵상하면서 그렇게 깨끗이 정결해져야 할 나의 모습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내가 성전으로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부패하고 탄욕적인 모습은 다 엎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섬리를 국민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사회의 모든 분야가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공유가 감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